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검사 안홀동입니다. 치어리드 이선형 오늘로써 몸짱 만들기 100일차인데 자 인바디 결과 한번 공개하고 갈까요? 자 오늘 100일 했는데 퇴원한지 25일차 기부수는 어제 풀었는데 100일 전보다 체중은 2.9kg도 줄고 근육은 100g이 1kg도 줄고 지방은 4.5가 빠졌는데 지금 오늘 어떤 운동을 하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. 자 지금 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영 안녕 오늘 어디 운동한 날이야? 팔 운동이요 지금 다리는 기부수 풀고 풍대를 감았네 지금 오늘 서서 운동하는데 다리에 무릎에 물이 넣었고 지금 오늘 어디 운동? 팔 운동 지금 3도요 3도 운동? 3도 케이블 프레스 다운 자 이 운동은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가장 그 싫어하시는 민소민이 입었을 때 처지인사인데 어때요? 오늘 운동하는데 컨디션은? 좋아요 오늘 어디 어디 운동해요? 오늘 2도랑 3도 2도 3도? 2도 운동은 뭐해요? 2도 운동 한번 해보죠 케이블 케이블 컬 지금 걷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2도 운동 팔을 고정시킨 다음에 쭉 펴서 지금 무게는 15kg 그래서 항상 앉아 하다가 목발 짚고 앉아 하다가 오늘은 서서 운동을 하네요 그리고 지금 몸 상태 오늘 100일차인데 사람들이 100일이면 끝나냐고 물어본데 100일이면 끝나는 건가요? 아니면 계속 도전하는 건가요? 계속 도전 도전 복부 라인 한번 보여줘봐요 복부 라인 그래요? 네 한번 봐봐요 복부 어떻게 되어있나 살이 좀 쪘나 봐 오 오 장난 아닌데요? 복부 좋아요 지금 태어난 지 20몇일차 계속 운동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복부 라인도 살아있네요 와 그래요 열심히 기대 미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길 바라요 네 네 수고했어요